일진 하이솔루스는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수요 예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지난 23일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 4,3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1,611곳이 참여해서 경쟁률 1,471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금액은 3,737억 원,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1조 2,455억 원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미래S증권과 삼성증권, 현대차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일반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 달 1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연료탱크와 모듈 등에 제조, 공급하는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현대차, 수소차 투싼과 넥소 등에 수소 연료탱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